전북 자치도가 2024년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. 도는 오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교육발전특구와 새만금 2차전지특화단지 지정 등 200여 개의 과제로 구성된 지방시대 시행 계획과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된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을 나란히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시민은 다음 달 초 안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심의에 통과된 과제는 국가예산 마련의 근거로 적용됩니다.